유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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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리 돌아갈까 싶어 혹여 늘 떠올린 기억들이 하나둘씩 모여 되어버렸지 고대한 바다가 그 위로 혼자 누벼 허우적거리다가 내 파도 늘쩍 넘어버려 방파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바빴지 벽에 부딪힌 내 머리만큼 하루씩 뒤돌아가면 그냥 식 웃으며 좋겠다 했지 야 너는 우리 세상 어떻게 보일까 지금 난 맘속에 있는 너를 봐 너를 가끔 연기한 이 말투와 표정 따라의 탓했던 멘트도 터져 그럼 우리 하나 있던 시절로 보여 그걸 떠올리는 기분 좀 옅해 다른 마음 복잡해 뒤엔 입술여 뭘 자잘매듬 내 다 밤에서 무관심은 병이래 난 그럼 수술 직전 침대서 어릴 벽을 툭 털고 외쳐 wake up 거의 다 넘겼지 내 챕터 끝난 게 아니야 다음 책 표시 멈췄고 내려 할게 기꺼이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엔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친구들 연락 오면 미안담해봐 친구들 연락 오면 미안담해봐 오늘 내 몸은 너무 느려 함해봐 요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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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뭐가 유행일까 감정파티가 유행일까 갱서 트래퍼들이 유행일까 유튜브 래퍼가 유행일까 난 모르겠어 그냥 내 거를 내 다 모르겠고 그냥 내 거를 내도 따라가야만의 트렌드를 왜 예술의 자유도 언제부턴가 몰랐다 뭔가 이상의 점만 가린 것 같아 자고 많이 해서 내 머리가 이상한가 콩글리는 건 내 임무 이면서 즐거운 일이고 너가 포장하려 했어도 난 만들어 내 거를 냈어도 당연하기 싫은 것들 이젠 당연하게 돼 세상 싸는 게 다 그런데 모두 입 다물게 돼 내게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내겐 아직 진짜 어리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 미안한데 난 너무 느려서 그래 미안한데 난 존심이 세서 그래 미안한데 난 날 넌 믿어서 그래 요즘은 어려워 요즘은 어려워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친구들 연락 오면 미안담해봐 오늘 내 몸은 너무 느려 함해봐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친구들 연락 오면 미안담해봐 오늘 내 몸은 너무 느려 함해봐 요즘은 뭐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은 누가 유행인가 말해봐 요즘은ubeımioays 요즘은 요즘은 authन다